공연을 하다가 비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. 사람들은 이미 다 대피 데이. 대피에 있고, 올이 막 떠다니고. 텐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구출하라고. 그런 거예요. 라이브클럽 데이. 카우치 노출 사고. 한국 대중음악 세상에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수많은 명곡, 명반들이 있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곡을 꼭 보십니다. 네. 이제는 날아오는 시간이라고 생각. 나아오는 시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